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셰코입니다 최전반 군입대를 불과 3일 앞둔 방탄단 지니 결혼식장에 깜짝 등장해서 현장에 모인 모든 하객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12월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는 티아라 멤버인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인 황재균의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날 열린 지연과 황재균의 결혼식에 군입대를 불과 3일 앞두고 있는 방탄단 지니 하객으로 참석한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깔끔한 슈트를 착용한 방탄단 지니는 지연의 절친인 아이유와 티아라 멤버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결혼식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탄단 지니는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할 때 일어서서 크게 웃으면서 꽃을 뿌리는 등 진심으로 축하를 하였다고 합니다 방탄단 지니 자리에서 일어나 열광적 축하를 하자 신부인 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우면서 그에게 감사를 전하였다고 합니다 최전방 입대를 불과 3일 앞두고 있는 방탄단 지니 결혼식에 등장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셔코였습니다